이람들어 너는 DTA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하든 방해를 할겁니다 아니 저거 뭐야 에잇 나와 인마의 납부사라 같으려고 먼저 신경가스를 준비하구요 여기다가 던져줄게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소화기를 착착착 추가로 RCB 물대포 발사 아니 이게 누구야 지미 저희 아들이 자정을 타고 있군요 아잇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지금 제 눈앞에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답이 가아지랑 산책을 해? 목줄을 하고 다녀야지 인마 어? 목줄 그래 인마 어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곳에 맞았군요 그럼 여기로 바꿔 가아지로 변신 자 이게 바로 산책입니다 훨씬 더 편안해졌죠? 하하 이 사람들 보소 하하 이거 나를 빼고 파티를 한다고? 넌 뭐야 인마 어딜 어딜 와 인마 어딜이 납부사라 같으니라고 저기 멀리 비행기가 날고 있네요 비행기 날치반 날치반 여기 이 사람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군요 여기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겐 변기가 생겼어요 모르는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군요 여기 안에 고기가 있단 말이지 바이바이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없어 모르는 사람의 피서를 즐기고 있네요 아니? 아주 살판났구만 이거 압수 얘도 압수 어울려 아이 사람을 압수했네? 아이 정말 어 뭐야 이 사람 어 어라? 이쪽에 마이 마치스트가 있어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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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어봐 그러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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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노드롤러다 짜샤 그러게 평소에 말은 잘 들었어야지 어? 지금 이분을 따라가 볼게요 아니 잔디를 관리하고 있어? 이 사람이 일을 똑바로 못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됐어 이분이 지금 화났죠? 제가 바란 결과에요 잠깐만 지금 뭐하는거야 경찰의 신고가 아니라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갈게요 많이 화나셨구만 어쨌거나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제 임문도 끝났어요 저기 원래 누군가 골프로 치고 있어요 빵! 나이셋! 공이 없어졌죠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쪽에 예술가분이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참을 수 없지 무작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무작을 만들어서 여기에 놓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손길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망치질 나는구나 여기다가 움직이는 A번을 놓아드렸어요 망치란 데 집중할 수 없겠죠? 아니 여기서 과일을 팔아? 일단 이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유해한 석유통 무예의 반대는 유해죠? 그러니까 얘는 몸에 안 좋은 거에요 이거를 과일에 뿌려드립니다 음 맛있다 아니 커피가 지금 너무 갈마 이따 부스러같으니라고 뭐야 이거 누군가가 지금 교통사고에 당했어요 아니 괜찮으세요? 일단 일어나시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차로 이 사람을 친거야? 일단은 이 차를 타고서 돌아갈게요 목적지 도착 자 이제 집에 가세요 비판지 도착 으잇 타이어를 터트려버려 사풀 비판지 도착 레 самые